안녕하세요 레아리다이입니다 레아리다이의 피해시 공유 14편 새벽이라 좀 목소리를 잘 못 냅니다 이번에 공유할 피해시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바로 죽창 피해시인데요 겉보기에는 개그 피해시처럼 보이지만 겉보기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 죽창 피해시의 진가는 죽창 날리기에서 비롯되죠 자 이렇게 개미귀신도 한방 내꺼내꺼 잠깐 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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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체력 1000짜리 견이도 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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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지 한마리 또 어딨니? 아 죽었구나 자 이렇게 심지어는 우리 스카이름의 최종보스 알두윈까지 한방 죽창 앞에서는 너도 한방, 나도 한방입니다 잘 보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죽창pac 대개 이런 성능입니다 다 다 그냥 다 죽여요 다 한방이야 한방 공유기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유기간은 2016년 2월 16일 오늘 화요일부터 2월 21일 총 5일 후인 21일까지 공유하겠습니다 php 일본에 대한 힌트는 대나무와 관련있는 동물입니다 중국에서 꽤 유명한 동물 대나무와 관련된 동물입니다 아시겠죠?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알이 되겠습니다 바이바이